자 이제 우리가 어디 부분을 할 거냐면요 교과서 146쪽이고요 교재는 10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별의 물리량 중에서 첫 번째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표면 온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색깔 그 다음에 색지수 또 하나 스펙트럼으로 보는 분광형이라고 해서 OBAFGKM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별의 광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광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별이 빛, 빛광자입니다 그렇죠? 빛을 내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즉 별이 얼마나 많은 빛을 우주공간으로 내보내고 있느냐 이거에 관련된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광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맨 앞에서 단원 시작했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빛이, 별이 워낙에 멀리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보든 간에 별은 전부 다 점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별이 실제로 내는 빛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더 밝게 보이는 별과 더 어둡게 보이는 별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별의 광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별의 광도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뭘 가지고 우리가 광도를 구할 수 있냐면 바로 별의 등급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별의 등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까먹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등급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에요 언제부터냐? 바로 이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선 이 별들 중에서 밝게 보이는 것과 어둡게 보이는 별들을 나누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볼 때 어떤 별들은 좀 더 밝게 보이고 어떤 별들은 좀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들을 딱 히파르코스가 보고선 그걸 가지고 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이렇게 등급이라는 걸로 나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등급을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눈 거예요 1, 2, 3, 4, 5, 6 딱 6개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금부터 등장해요 가장 헷갈리기도 쉽고요 자 뭐냐? 1등급하고 6등급 별이 있는데 어떤 별이 더 밝은 별이냐라는 거죠 어떤 별이 더 밝은 별이냐? 이쪽으로 갈수록 더 밝은 별이에요 즉 1등급 별이 등급이 더 낮죠 등급이 더 낮을수록 더 밝은 별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내신 등급, 수능 등급 같이 그런 것들은 1등급일수록 여러분들 좋잖아요 좋다, 밝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밝은 별이었어요 그래서 히파르코스가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 별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급 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냐 어둡게 보이냐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 옛날부터 있던 이 등급이란 개념을 현재도 그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등급을 밝기를 한번 재해보는 거예요 등급에 따른 밝기 자 그러고선 보니까 밝기가 이 6개로만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보다 작은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이런 등급들까지도 등장하고 6등급보다 큰 7등급, 8등급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은 이렇게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점으로도 써요 그래서 각 등급을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등급의 종류 중학교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 나누셔서 배우셨거든요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겉보기 등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등급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더 밝게 보이냐 더 어둡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등급이 바로 겉보기 등급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바로 태양이 가장 밝습니다 태양, 태양 마이너스 20등급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으로 따지면 얘가 엄청나게 밝아서 낮에 보시면 태양 말고 다른 별은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럴 정도로 얘가 무지하게 밝습니다 겉보기 등급에 따르면 그 다음에 밝은 천체는 뭐냐면 바로 달이에요 달도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등급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고요 보름달이 뜨는 날 같은 경우에는 막 지구에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겉보기 등급인데 자 얘는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등급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태양이 실제로 다른 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밝은 별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어떻게 따지냐? 바로 이 절대 등급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거리 모든 별들을 거리를 10화색이라고 하는 거리에다가 전부 다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별도 10화색으로 멀리 떨어뜨리고 아무리 멀리 있는 별이어도 10화색 가까이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게 한 다음에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다 같은 거리니까 누가 더 밝은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절대 등급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밝게 보이는 별인가?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별이 얼마나 많은 빛을 내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는 절대 등급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등급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구합니다 참고로 거리가 멀어지면 밝기가 어둡게 보이게 돼요 지구에서 거리가 두 배가 되면요 내 4분의 1로 밝기가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대 등급을 활용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는 얘가 얘보다 얼마나 더 밝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과학자들이 이 1등급부터 6등급을 딱 봤더니 어떠냐 1등급 별이 6등급 별보다 정확히 100배가 맞더라는 거예요 광도 차이가 그래서 광도 차이가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100배 차이 몇 등급 차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이 다섯 등급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섯 등급 차이가 바로 밝기는 100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요것도 요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등급만큼의 밝기 차이가 나면은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볼 건데 자 볼게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4등급 별이 5등급 별보다 몇 배 더 밝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X배만큼 밝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등급 별도 4등급 별보다 몇 배 더 밝을까요? 그렇습니다 얘도 X배만큼 더 밝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3등급 별은 5등급 별보다 몇 배가 더 밝을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X제곱배만큼 더 밝습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되냐고요? 자 보세요 4등급이 5등급보다 X배만큼 밝아요 3은 4보다 X배만큼 밝아요 그러면 얘는 5등급 별보다 X배가 이미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 X를 더 곱했죠 그러니까 X 곱하기 X가 되니까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몇 등급 차이? 2등급 차이죠 그렇죠? 2등급 차이는 X의 제곱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등급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도 역시 또 여기가 X배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X의 3제곱배만큼의 밝기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1등급은 X배 2등급은 X제곱배 3등급은 X3제곱배입니다 그러면 5등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이 5등급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의 5제곱금배만큼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X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결론을 내봅시다 1등급 네 이걸로 결론을 내보면 한 등급의 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느냐 바로 X의 5제곱이 100배니까 100의 5분의 1승배만큼의 밝기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루트 뭐야 이거 제곱근으로 바꿨으면 5제곱근 100배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도를 잴 때는 별의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잰다는 거 사실 이렇게 잰을 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대략 4.8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밝은 편일까요? 어두운 편일까요? 그렇죠 태양은 사실은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 좀 어두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편에 속하는 별이고요 또 이렇게 봤을 때 한 등급은 100의 5분의 1승배 즉 그래서 5등급만큼의 등급 차이가 나면은 별의 밝기는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두 별의 등급 차이를 가지면 광도가 몇 배 차이는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별의 등급 차이를 이용해서 두 별의 광도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누가 정리했냐면 포그슨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포그슨이요 포그슨이요 포그슨? 맨유의 포그슨씨 말고요 포그슨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식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그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포그슨 방정식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별을 두 개를 준비할 거예요 별을 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자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얘를 1번 별이라고 하고 얘를 2번 별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1번 2번 이름 붙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얘네들 등급을 지금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등급이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1번 별의 등급 2번 별의 등급 자 근데 등급이 왜 굳이 영어 M으로 썼을까요 제가 M이 등급을 뜻하는 영어 M의 그 첫 글자예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멤버십 아 멤버십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멤버십 등급에 따지셨겠죠 골드 플래티넘 그죠 그런 건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등급은 영어로 매그니티드라고 불러요 매그니티드 그래서 그거의 첫 글자 M이에요 M 자 그 다음에 광도를 볼게요 광도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L1 L2 아 이건 또 또 약자네요 L은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루미너시티에요 루미너시티 네 영어예요 네 영어예요 일본어 아니에요 프랑스어로 아 제가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루미너시티 그래서 그거의 첫 글자 L을 따서 이렇게 광도를 L이라고 보통 써요 그래서 어쨌든 1번 별의 등급 이거 광도 이거 2번 별 등급 이거 광도 이거 이렇게 이제 논거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별에 지금부터 우리가 밝기 차이를 구할 거에요 밝기 차이 자 그럼 보세요 밝기 차이를 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밝기의 비율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구하려면 보세요 이 광도가 몇 배 차이 나느냐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등급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쵸 그러면 지금 등급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에요 이 별의 등급하고 이 별의 등급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한 등급 차이당 밝기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100의 5분의 1승제곱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0의 5분의 1승에다가 이 등급 차이를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1번별이 더 밝은 거라고 제가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별이 더 밝으니까 얘가 등급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얘가 더 작은 값이에요 얘는 더 큰 값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음수 나와서 좀 그렇죠 그래서 양수로 바꿀게요 양수가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M2 빼기 M1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광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 이상하게 과학자들은 과학이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양배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로그를 씌워 볼게요 로그 L2분의 L1은 로그 100에 5분의 1에 M2 빼기 M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지수니까 이거 다 앞으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빠져나와요 5분의 1 M1 빼기 M2의 로그 100이네요 로그 100 얼마? 2요 2 그러면 2 날라가요 그렇죠 그럼 2가 분자로 붙으니까요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정리해주면 공식이 딱 나오죠 어떻게 되냐 M1 빼기 M2 아 M2군요 죄송합니다 M2 빼기 M1이네요 M2 빼기 M1은 요거를 1로 넘겨주면 2분의 5니까 2분의 5 소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2.5 2.5 로그 L2분의 L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이거 숫자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순서 바꿔도 되죠 절대값은 씌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M1 빼기 M2는 L1 분의 L2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생긴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요거 순서가 좀 반대죠 대신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 분모 분자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그렇게만 다른 거고 사실상 요렇게 생긴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급 차이를 이용해서 광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두 별의 등급 차이만 알면 광도 차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4개 중에서 3개 값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절대 등급하고요 광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천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천체일까 직녀성? 태양? 정답은? 직녀성일까요 태양일까요? 태양 좋습니다 그렇죠 태양이죠 태양 왜 태양이냐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정확히 빛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세요 태양의 절대 등급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략 4.9등급 정도 됩니다 4.8에서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다 태양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태양의 절대 등급을 집어넣고 태양 광도를 여기다 집어넣죠 태양 광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떤 한 별을 봤어요 그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측정법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그래서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3개 값 찾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별의 광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미 태양의 값은 알고 있고 별 하나의 등급 값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들의 광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광도를 쟀을 때 여러분들 별들의 광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하고 보면은 자 광도계급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광도계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광도계급은 똑같은 표면온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별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표면온도 가진 별들이 전부 광도가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겠죠 똑같은 표면온도를 가지더라도 더 밝은 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어두운 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계급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 104쪽에 표를 보시면 거기 1a1b부터 7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건 뭐 일일이 외우실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1부터 5 찍고 그 다음에 7까지 이렇게 있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숫자가 작은 거일수록 광도가 높은 별이에요 똑같은 표면온도에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광도계급 숫자가 1인애가 가장 밝은 별이고 7인애가 제일 어둡다 똑같은 온도에서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각 광도계급에 따라서 이름을 다 붙여 놓긴 했는데 이 이름은 아직 여기서 말고 뒤에서 또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광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광도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방정식을 쓰지만 원리는 등급 차이가 몇 배 차이 난을 가지고 구한 거죠 여러분들 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5등급 차이가 광도 100배 차이 난다는 거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를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라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는 147쪽 교재는 10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돼요? 이거죠? 네 자 이제 별의 물리량 마지막 거 할 거예요 마지막 거는 뭐냐면은 별의 크기요 반지름이네요 반지름 네 반지름 구하는 거 해볼게요 자 어떤 별이 크고 작은지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큰 별 작은 별 보기 제일 쉬운 거는 직접 그 별의 크기를 재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태양의 크기를 재봅시다 태양의 크기 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젤 수 있어요? 네요? 없어요 어떻게 될까? 잘 뭐 잘 그렇죠? 네 잘해서 어떻게든 재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으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데 아우 그거 삼각측량법 네 여러분들 삼각측량법 뭐 탄젠트 이런 거에서 구하는데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고 자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별 해볼게요 자 별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반짝이게 점으로 보이죠? 망원경으로 봅시다 크게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도 점으로 보여요 그래도 점으로 보여요 자 망원경을 아무리 좋은 거 요새 제일 좋은 게 제인스의 부주 망원경 아닙니까? 요새 유명한 거 그죠? 이걸로 별을 보면 점으로 보여요 왜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사실 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별은 다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의 크기를 우리가 태양처럼 직접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찾아볼 건데 이 방법은 뭐냐 이 별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냐면 별의 광도하고요 표면 온도요 요거 두 가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방금 전까지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하면 우리가 별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해볼 건데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길래 그러냐 그 원리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별은 여러분들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맞죠? 네 완벽한 구형은 사실 아닌데 거의 구라고 해도 돼요 자 구형이고요 이 구형에서 빛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사방으로 뿜어도 나와요 그쵸?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별이 막 빛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 전체에서 내놓는 빛의 양을 우리가 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잰 별빛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별에서 나오는 빛의 양 전체 별에서 빛을 내놔요 이 별의 빛을 많이 내놓으면 이 별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밝아요 그쵸? 빛을 많이 내놓으면 밝아요 조금 내놓으면 어둡죠 네 즉 내놓는 빛의 양이 이 별의 밝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빛의 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어떤 거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 양으로 해서 광도 광도 그렇죠 광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광도가 높으면 그 별이 밝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게 그 별에서 내놓는 빛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서 내놓는 빛의 양이 바로 여러분들 광도입니다 광도 이해 되셨죠? 영어로 L이라고 아까 쓴다고 했었죠? 루미너시티 자 그래서 이 별에서 내놓는 빛의 양이 바로 이렇게 광도가 되는데 이 광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방금 배웠잖아요 광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별의 절대 등급 가지고 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등급 가지고 우리가 이미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러면 온 별에서 빛을 내놓는데 이 빛의 양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이 별의 표면 중에서 아주 일부만 떠내는 거예요 가로 길이 1m 세로 길이 1m 큰 거에서요? 네 이 큰 거에서 그래서 이 1m 가로 세로 1m 면적에서 내놓는 빛의 양을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누가 성공했냐? 슈테판이란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네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거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불러요 15일이네요 15일 네 저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 자 그래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여기에서 이 가로 세로 1m에서 내놓는 빛의 양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빛의 양 에너지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긴 희한한 기호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혹시 이거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이거 뭐라고 있냐면 얘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시그마 어? 여러분들 시그마 아시죠?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대문자 시그마 얘는 소문자 시그마 됐죠? 네 소문자 시그마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값이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냥 얼마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요 5.67 네 죄송 5.67이네요 그렇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값을 외우실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있는 이 T의 4제곱이 중요합니다 T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어요 혹시 뭘까요 이거? 템퍼러처요 템퍼러처 그렇습니다 바로 표면 온도 갤레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즉 요 1 곱하기 1미터 이 면적에서 내놓는 빛의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을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표면 온도가 두 배가 됐어요 그럼 내놓는 빛의 양은 얼마 몇 배로 느는 거예요? 그렇죠? 16배로 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6배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16배로 그럼 어때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다 내놓는 빛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지네요 그렇죠? 요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이 별의 표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함수구려 색지수 그렇죠? 우리가 봤던 색 색지수 색지수 또 하나 또 하나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분광형 분광형 그렇죠 분광형 요런 것들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별에서 광도 구했고 표면 온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주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 1 곱하기 1에서 내놓는 빛의 양은 요 공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별 전체에서 내놓는 빛의 양은 광도 L이라 그랬죠? 이거를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크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1 곱하기 1 면적에서의 이만큼이니까 이거에다가 전체 공의 면적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공의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 공의 면적 바로 우리가 소위 건너비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건너비 어떻게 구해요? 어 4파이알 제곱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건너비가 그치 건너비가 4파이알 제곱이에요 맞죠? 반지름의 0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우리가 광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생긴 공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공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게 4파이 반지름의 제곱 시그마 표면 온도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여러분들 정식 슈테판부출마 법칙이고요 중요한 건 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이요 이 공식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에도 무조건 한 문제씩 꼭 나와요 수능에도 계산을 해야 돼요 저희가 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반지름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광도는 등급 갖고 구해요 표면에 온도도 이거 가지고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 구했어요 얘는 그냥 숫자죠? 그러면 반지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식에다가 이 광도랑 표면도 집어 넣어가지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변형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름하고 표면도 알아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광도를 구할 수 있고 또 광도랑 반지름 알아요? 그럼 뭐 구할 수 있어요? 표면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 두 개 값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공식이 돼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표면도, 광도, 반지름을 모두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직접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어떤 별이 있는데 A별 얘는 광도도 1이고 반지름도 1이고 표면도도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여기서 B를 봤을 때 B는 보니까 A별보다 광도가 저기 100배 더 밝고요 표면도가 10배 더 밝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얼마나 더 클까요? 이거 한번 구해보시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이걸 반지름에 대해서 바꿀게요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T의 4제곱분의 L에 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얘가 여기로 가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00배 밝으니까 그냥 여기다 100을 집어 넣어볼게요 100 표면도 10배 높으니까 10의 4제곱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날아가니까 10의 제곱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반지름의 제곱이 10의 제곱분의 1이네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이 10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10분의 1로 구하신 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축하드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다른 거? 감사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별보다 또 다른 별 C가 있어요 C라는 별은 반지름이 5배고 그 다음에 표면도가 2배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 배 더 밝을까요? 해보세요 자 L은 I제곱 몇 배? 5의 제곱 그리고 2의 4제곱이죠? 25 곱하기 16 400 됐죠? 4구가 아니겠네요 400배요 400배요 됐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2개 값만 알고 있으면 남은 거 하나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전부 이 휴태폰불치만 법칙으로 확실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거 반지름만큼은 확실히 이 법칙을 써야 된다 왜?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광도나 표면에 온도는 여기 등급이나 색지수 분광형 같은 걸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네 근데 반지르면 안 돼요 반지르면 반드시 이 공식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